오늘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대형마트나 터미널에 위치한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반 의약품 구매가 많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원활한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혼잡한 시간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유증상자, 고위험군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